여러분 위천에 부어부할게요. 2박밖에 안했어요. 와 고기 타장 납니다. 여기 지금 난리 났대요. 전부 다 이만큼씩 잡아간다. 와 이 계절에 웬 고기야. 밤에는 안했잖아. 귀찮아가지고. 그쵸? 팔 아파 죽는 줄 알았대요. 이거 대충 잡은 고기예요. 뭐 이렇게 많아. 운이 위천입니다. 다른 데나 한두 마리 나오는데 여우만 이렇게 많아. 말이 돼 이거. 10월 13일 오늘 금요일이에요.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. 재밌게 했습니다. 2박에 했습니다. 우리 홍조사님. 홍통신호님. 어디냐면요. 군위 위천에 긴급속보 포인트가 있습니다. 오시면 안내합니다.